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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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어 여기 1개에, 여기는 1개에 1,000원 1개에 1,000원? 1개에 300원이요, 1개에 300원 준수는 1개에 얼마에요? 5,000원 1개에 5,000원이야? 네 1등급 하나에 500원 1등급 하나에 500원? 네 300원? 500원 1개에 300원! 잠깐만, 1개에 300원입니다, 1개 500원, 200원 1개에 200원 1개에 300원입니다 10개에 10개 주세요, 10개이면 얼마에요? 어, 그냥 1,0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야, 제대로 된다네 아, 제대로? 300원? 1개에 300원인데, 10개에 300원입니다, 1개에 300원 1개에 300원에 10개는 얼마에요? 싸게 드리는 거, 예뻐요 1,0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달라든지 1,000원만 주세요, 그냥 1,0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그냥 1,000원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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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도로 줘야 돼요, 한길 안유로워 슬픈 표정 이게 슬픈 표정 인유로워 슬픈 표정 시작 시작! 한 박스 5,000원 자! 한 박스 5,000원 무리에요 무리에요, 저래 한 박스 1,000원은 4,000원입니다 한 박스 هuit 한번에 3,000원 한 박스 3,000원 한번에 3,000원 한번에 3,000원 한 박스 aiming 4,000원입니다 한번에 2,000원 한 박스 options 심픈pi 점이рах 천은 다음कme 맞아 다음 막 혼이 이준수 처럼의 한 박스 이준수 처럼의 한 박스 이준수 처럼의 한 박스 뭐가 났니 여러분 이거 5천원 안돼요 한 박스 안되잖아 만원 5천원 야 이건 한 박스 안되잖아 만원 한 박스 만원 한 박스 만원 네 와 와 거스러주세요 거스러지 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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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파란색 6개 오겠습니다 다 하세요 이거 누구거에요 맛있는거에요 여기는 첫판끼인데요 다 팔았다 우와 잘하고 빨리 팔아, 준수야. 잘 빨리 팔아. 빨리 팔아, 나머지 다 팔아. 준수야, 천 원! 천 원의 또리! 장난이 또리! 민구야, 저거 사. 천 원을 천 원 사와. 천 원에 사와서 민구야, 2천 원에 팔아. 지하, 지하! 천 원 주고 사, 지하 이거. 천 원 주고 사. 천 원 주고 사. 지하가 사, 빨리 천 원 주고. 천 원에 민구야, 살아. 자, 5천 원이래. 5천 원. 5천 원 팔아. 민구야, 팔아. 팔아요, 5천 원. 5천 원, 잘했어, 잘 팔았어. 이야. 자, 이제 가족별로 얼마를 수입을 올리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얼마를 얻기 전에 부모로서 보니까 스태프들 정말 양심 없네요. 애들이 좀 숫자 계준이 없다고 자동을 다 배웠어요. 자, 해보죠. 마지막으로 팔았네요. 민구기는 얼마 팔았어요? 만 원. 만 원. 민구야, 해보니까 어때? 장사 해보니까 어때? 처음으로 장사 해보니까 장사 팔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쉽지 않지? 막 가격도 내려야 하고. 가격을 상대방 때문에 너무 많이 내리면 돈도 부족하고. 대기업이 횡포야 하고. 그런 걸 느꼈구나. 자, 빈이. 빈이, 빈이 자요. 빈이, 빈이 자요. 빈이, 빈이 자요. 역시 신입들은 이 시간을 못 넘기네요. 자, 이분은, 민유리는 다음에 자두를 어떻게 팔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 계속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 좀 더 달라고. 호는 수익이 얼마 남았어요? 17,000원입니다. 17,000원 남았대요. 오. 만 원 빼고, 17,000원. 저희 팀은 무덤 팠습니다. 한 박스에 1,000원까지 나왔으니까요. 그거 팔고, 얼마 남았죠? 얼마... 이렇게 해서 6만천원 살짝 모아봤습니다 자 만원 빼고 자 이 정도 받았습니다 야 9만4천원 그럼 이걸 우리가 모으죠 아 애들 용돈 줄게 아니라 모았다가 일단 저축을 하는 걸로 하고 자 가자 갖다 드리고자